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오늘 채널A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의 비준을 추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정한 기자입니다. 순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체계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포함해 한반도 군사력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겠다고 재확인했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비준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양국 간 대북 정치 조율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스누리 뉴스 김정한입니다.